손가락 모양으로 알아보는 성격과 재물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손 모양이 체구에 비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으며 이 손가락 형태도 제각각인데요 오늘은 손가락 형태로 알아보는 성격과 재물운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잘 고정해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손가락 모양을 보며 성격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감각형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 가늘고 곱게 뻗어 깨끗한 느낌을 주는 손가락을 말하는데요 이런 손가락을 가진 사람은 피부도 희고 고와서 미남 미녀들이 많습니다 또 정신적 세계를 이해하는 깊은 감각을 가지고 있어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상냥하고 사교성이 좋으나 좀 정의 약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은 법조인이나 종교인, 교육과 등이 적합합니다 두 번째 창조형 손가락이 있는데요 손가락 끝이 가늘고 둥글며 손등은 갈수록 굵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탄력이 있고 유연한 손가락으로 미적 감각이 뛰어나며 상상력도 풍부해 예술방면으로 나가면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두뇌가 총명하고 또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으로 성격은 명랑하고 또 사교적이고 감정도 풍부하고 인생을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은요 작가나 미술가, 음악가 등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적합합니다 세 번째 실무형 손가락인데요 손가락 끝이 모가 난 형태로 손톱도 길며 손가락 끝에서 손가락이 시작되는 곳까지의 국기가 거의 일정하게 갔습니다 이런 손가락을 가진 사람은 손실하며 일처리하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특히 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잘 지키며 또 보수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은 셀러리맨, 기술자, 공무원, 학자 등이 적합합니다 네 번째 개성형 손가락입니다 이 손가락 끝이 숟가락처럼 넓적한 그러한 모양으로 손톱은 세로의 길이보다 가로의 길이가 더 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손가락을 이용하는 일이 딱딱입니다 자신 있고 개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성적이고 인내력과 독립심과 행동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은 모험가, 탐험가, 발명가, 사업가, 의사, 과학자, 기술자 등이 적합합니다 다섯 번째 사색형 손가락입니다 이 손가락이 가늘고 긴 편이면서도 간절 부분은 굵습니다 이런 손가락을 가진 사람은 이성적이며 감정에 지배당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또한 의지가 강하고 학문 연구에 대한 지식욕이 상당히 많아 무언가 해내는 철학자 같은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적인 면이 특이하여서 약간 사차원적이기도 하고 물질적인 면에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혹백말로 약간 또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쓰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만 말은 즉슨 그렇다라는 얘기이고요 또 적성에 맞는 직업은 학자나 철학자들이 적합합니다 약간 고차원적인 학자들이 적합하겠죠 여섯 번째 본능형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끝이 억세 보이고 손톱은 굉장히 작고 손가락은 굉장히 굵습니다 피부가 거칠고 딱딱한 근육질의 원시적인 손 모양인데요 이런 손을 가진 사람은 지성에 의해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본능적인 욕망에 앞서서 행동하는 야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한 몸을 타고난 경우가 많고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을 잘합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은 농업, 수산업, 건축업 등의 이런 육체 즉 몸을 좀 많이 쓰는 직업에 적합합니다 일곱 번째 혼성형 손가락입니다 언급했던 이 손가락이 두 종류 이상 이렇게 혼합이 된 사람들은 성격이 약간 복합적인 면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깔끔하게 해낼 수 있는 솜씨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명랑하고 사교적이고 인정이 많아서 자상한 사람의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을 만큼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점은 어떤 일이든지 잘 처리할 수 있으나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착하지 않는 성격으로서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가난하다라는 말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적합한 직업은 영업이라든가 서비스업 등 사랑관계를 중시하는 직업이 적합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손가락을 통해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손이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좀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손가락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마음 씀씀이가 글러먹었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만년이 이롭지 못합니다 붕색하거나 외롭게 살기에 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심정 경작을 잘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건강하게 종년 만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손가락이 뒤틀렸던 붓던 짭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우선 마음의 관상이 좋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관심이 갔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잊지 말고 좋아요 그리고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하십시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헌 업에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은도사 보은철학원 채널이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만한 이러한 컨텐츠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영업을 막 잘하고 말재주가 워낙 좋아서 화술이 뛰어나고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정성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함께 나누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기대를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한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